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군입니다. 9월 13일에 넷플릭스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바로 무도실무관입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고요. 1시간 50분 정도 되는 그런 영화고요. 액션 영화로 일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도실무관, 생소할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몰랐고 영화로 보면 나오지만 직업입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있고 이게 뭐냐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밀착 감시하는 예를 들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 지역을 벗어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혹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간거나 아니면 강제로 전자발찌를 없애려고 한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출동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그 직업이 무도실무관이라고 해요. 감독이 김주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멍뭉이라는 영화를 감독하셨고 그리고 사자, 청년경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히트를 한 건 청년경찰이죠. 500만이 넘었으니까 그런 영화들을 일단 만드셨던 그런 감독이에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되게 착실한 성실하고 그 청년이 바로 주인공 김우빈이고요.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는데 아버지도 도와드리고 근데 얘는 되게 재미를 찾는 거지. 삶의 이유가 재미야 재미.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도와드리고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둘이. 근데 한쪽이 막 깨진 병을 들고 상대를 찌르고 막 해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려서 그 사람을 제압한단 말이야. 보니까 제압한 사람이 전자발찌를 찾으신 분이고 그 청년이 도와준 사람이 무도실무관이었던 거지. 어쨌든 좋은 일을 한 거잖아. 그래서 주인공이 표창도 받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보호관찰관인데 그게 이제 김성균 씨. 김성균 씨가 왜 그걸 지켜보냐면 김우빈이 무도실무관으로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무도실무관이 그 싸움 속에서 부상을 당한 거야. 그래서 한 명이 비는 거야. TO가 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쓱 보니까 유도 3단, 태권도 3단, 검도 3단이야. 태권도, 검도, 유도가 3단. 각각. 합이 9단.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한 5주만 같이 일해볼래요? 왜냐하면 지금 다쳐가지고 그분이 5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5주간 지금 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한 거야. 이게 3교대로 돌아가는데 한 명이 비면 2교대로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든 거지. 우빈 씨. 우빈 씨는 아니지만. 저희랑 같이 일하나 할래? 이게 된 거지. 김성균이 설득을 해서 무도실무관으로 임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게 바로 이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김우빈, 김성균 씨가 등장을 하고 청년경찰을 만든 김주한 씨가 감독을 했다. 이 외에도 이혜영 씨도 나오시고요. 김우빈의 아버지로 이혜영 씨도 나오시고 그리고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계세요. 거기에 김지영 씨도 나오시고 그리고 등장인물에 김우빈 씨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도 이 친구들이 활약을 하는데 4명이야. 김우빈 포함해서 이 4명이 친한 그룹인데 좀 눈에 띄는 친구가 김요한 씨.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 노빈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인데 또 오랜만에 모습을 봐서 너무 좀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땠냐. 여러분 잠깐! 혹시 내가 쓰는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나 인터넷 약정이 모두 끝나간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막 비교, 분석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러는 거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끝판왕! 바로 KT, LG, SK, 스카이, 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모든 통신사를 취급하는 온라인 다이렉트 통신 서비스 가입 센터인데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가입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판매점이 아닙니다. 통신사와 정식 계약된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끝판왕 양심 설계라는 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사은품도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정보 요즘에 유출되는 거 많잖아요. 여기는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 맞춤 가성비 상품을 제한하고 있고요. 부가 서비스 권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통신비 할인 방법까지 제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객 입장에서 설계를 해준다. 이겁니다. 업체들이 돈 벌 생각만 하면 어떻게든 뜯어먹을 수 있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고객은 떨어져 나간다. KT, LG, SK, 그리고 알뜰 상품, 인터넷 휴대폰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통신사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인터넷을 좀 바꾸고 싶다. 혹은 인터넷 약정이 끝나간다. 혹은 내가 어디 새로 이사를 가는데 인터넷이 연결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인터넷 끝판왕에서 가입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인터넷 끝판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006년부터 18년 동안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 인터넷 끝판왕 홈페이지 상담받을 수 있는 주소까지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인터넷 끝판왕 찾아주세요. 그래서 어땠냐? 나쁘지 않았다. 저는 솔직히 예고편이랑 제목 보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많아서 좀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았고요. 생각보다 무난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신선함이 좀 있었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위험에 좀 도사리고 있고 이런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 있었고요. 연기들이 다들 괜찮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되게 무거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이분의 전작들을 보시면 이 영화감독님 김주환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 약간 청년경찰 같은 느낌이야. 밝고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고요. 그 느낌도 마냥 무겁진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전자발찌를 차신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이끼고 있는 두 배요. 김우빈 씨랑 김성균 씨의 케미도 괜찮았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또 액션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도실무관이 어쨌든 싸움을 좀 해야 되고 소위 말해 전투력이 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투닥투닥 거리는 장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액션 씬들이 있는데 액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김우빈 씨도 워낙 액션을 잘 하시니까 그리고 전개도 무난무난했고 마무리도 깔끔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감동 포인트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뭐 거슬리는 부분 없이 특별히 뭐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이라는 거 없이 무난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게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무난하게 끝까지 갔다는 점. 사실 무도실무관이라는 소재를 제외하면 특별할 건 없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제외하면 사실 새로운 건 없는 거지. 영화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흘러갈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가 다 예상이 될 정도로 아 그게 재미없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서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상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거나 뭔가 엄청난 새로운 시도 신선함 이런 거는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무도실무관이라는 이 직업의 특성을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 다 예측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이 좀 펼쳐져서 그거 말고는 아쉬웠다. 그러니까 그거지. 특별한 단점은 없어. 뭔가 확 끌어들만한 장점은 있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지금 하필 또 명절 때 이게 딱 그 연휴 기간이잖아요. 지금 연휴 기간에 이게 오픈이 됐으니까 가족끼리 앉아서 무난하게 볼 만한 액션이 주가되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제법 깔끔하게 잘 떨어졌다 정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예고편이나 제목 봤을 때는 엄청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보다는 괜찮았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게 무도실무관이고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지 실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이 무도실무관의 고충이라든지 출동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더 깊이 팔기 위해서 좀 시리즈로 오히려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걸 잘 이용한 시리즈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시리즈가 예를 들면 슬기로 의사생활 같은 것도 보면 의사들의 에피소드들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분들의. 그러면서 그 안에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 무도실무관이 일단 생소한 직업인데다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뭐 인원충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고 뭐 출동해서 생명의 위협도 받고 뭐 이런 고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있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건들만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짧고 그 안에서 액션도 보여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쭉 펼쳐야 되다 보니까 너무 짧게 짧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좀 이런 소재는 그렇게 시리즈로 너무 길면 좀 부담된다고 하면 4부작? 뭐 8부작?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여주면 어땠을까. 뭐 초반부에 얘가 무도실무관을 지원하게 된 계기 그리고 초반에 약간의 어떤 무도실무관을 처음 하게 되면서 고충을 겪는 느낌 그리고 김성균 씨도 여기서 나름 사연이 있는 캐릭터로 나오거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또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가 나와. 그런 것도 좀 깊게 한번 함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회차는 뭐 그 정도로 한번 조명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팔 발찌를 찾지만 뭐 나쁜 분들도 계시지만 좀 약간 뭐랄까 참회를 하고 있는데 전자팔찌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시선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그런 시선 때문에 힘들어해서 오히려 좀 반성하면서 잘 살고 있다가 막 순간 못 참고 욱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좀 한부 담아내고 그리고 나름 김우민의 친구들이 또 약간 재밌는 캐릭터들로 나오거든요. 김우민의 친구들 세 명이 그 친구들을 한번 조명하는 에피소드도 넣고 요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영화보다는 시리즈로 갔으면 저는 더 괜찮았겠다. 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생각났는데 빌런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너무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독특한 에피소드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컨트롤 C 컨트롤 V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좀 비슷한 빌런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아쉽다. 뭐 요 정도? 근데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떨어진 명절에 볼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가 뭐 어렵지도 않고 남녀노소 누가 봐도 그냥 재밌게 시간이 잘 흘러갈 만한 그런 무난한 넷플릭스 영화가 나온 것 같다. 정리를 하면 무도실무관 김우빈씨와 김성균씨가 지원을 맡았고요. 일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있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화가 크게 어떻게 좀 거슬리는 부분 없이 큰 단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다. 크게 어긋난 부분도 없고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없이 무난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잘 흘러간 것 같다.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어찌 보면 메인 빌런과의 대결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리고 액션도 나쁘지 않았고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연기도 무난했고 근데 이제 단점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난하다 보니까 특별한 단점도 없지만 뭐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도 솔직히 좀 없는 것 같긴 하다. 너무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니까 영화가 좀 이제 무난무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영화가 떨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아쉬움 오히려 시리즈물로 나와서 무도실무관의 에피소드들과 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김성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듣고 싶다. 뭐 이 정도 느낌? 예. 11,000원 그리고 티어표 작성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저희도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삐. 그러니까 영화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너무 그냥 좀 뻔하지 않았나? 확실히 요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내곡하다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부분도 있고 초반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 입소문 잘못 나면 뭐 그냥 막 내려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영화관에서 바로 내려오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워진 게 느껴지긴 해요. 무도실무관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2시간 안 되는 영화이다 보니까 적당히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안전한 선택을 한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해는 가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거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도실무관도 특별한 단점이 없으면 뭐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별한 장점도 없는 좀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야. 시리즈로 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소재가 되게 신선해서 저는 좋았거든요. 무도실무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모습을 좀 다뤄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B 정도면은 평작 이상 되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말을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어차피 넷플릭스면은 구독자라면 모두 부담없이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이 없으니까 보시면은 재밌게 마무리까지 시간 잘 가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깔끔하게 잘 떨어진 무난한 무난한 킬링타임용 영화인 것 같습니다. 무도실무관 11,000원에 B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